치매 알츠하이머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절망에 빠뜨리는 질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아직도 치료의 길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최근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처음으로 승인해서 온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을 승인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일본 제약업체인 에자이오와 공동 개발한 아두카누맙으로 상품명은 에듀헬름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이 FDA 승인을 받은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지금까지 허가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기억력 감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질병의 진행 자체를 늦추는 약은 없었습니다 아두카누맙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에 결합하는 항체 단백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FDA는 6월 7일 임상시험에서 인지능력의 감소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해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 출시 후 임상 4상 시험을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바이오젠은 지난해 3월 임상 3상 시험에서 환자의 기억과 사고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아 임상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고용량 약물을 투여한 환자의 임상 자료를 다시 분석했더니 효능이 확인돼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신약 승인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번 신약이 알츠하이머 진행 과정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승인 제품이라며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신약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FDA 전문가 장훈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이 신약에 대해서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사용 허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신약 승인과 효능을 둘러싼 논란은 후속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650만 명, 국내는 7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번 FDA 승인 결정은 긴 터널에서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